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거의 매일 놀라운 소식들이 이 땅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과거와 현재를 잔잔히 비교해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모처럼 오늘 여당의 한 중진글을 읽고 지난 1년 지난 2년간의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의 페북에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죄 적용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도 아무래도 법 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돈 받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입니다. 이런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2년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제3자 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본인이 이미 자백했습니다.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것이고 임대주택은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위임 정결 구요정을 고쳐서 시장이 10번이나 결제했습니다. 보도블록 하나도 자기 결제 없이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습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입니다. 김만변은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자기도 배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동규는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전화통화한 게 동티가 나고 있습니다. 혼자만 뒤집었을까 봐 살아남으려고는 몸부림이 예처롭습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에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맹예를 지키고 영원히 살 건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김 위원의 주장입니다. 저의 논평은 배임죄라는 것은 남을 우위하여 어떤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이루는 진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더라도 배임죄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뇌물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인 화천대유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한 그 행위만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재명 후보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실세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아보기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9년 8월 무렵입니다. 조국 일가수사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변화를 별로 인지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체제에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공수처법안 통과 및 검찰 무력화를 위한 각종 입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시점이 2020년 12월입니다. 탈원전 수사 처리,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 등 권력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15 총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시민단체에 의한 선거 무결성에 관련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에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2월 무렵 공병호TV에 출연한 이화제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 목 교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유사 전체주의 체제의 등장이라는 그런 용어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아주 인상적인 지적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전체주의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최원 목 교수가 예언적인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한국 상황은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전체주의가 본격화되는 것을 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 7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간에 어떤 수사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가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친 4.15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재검표를 지켜보면서 특히 네 번째 재검표인 오산시 재검표에서 대부분 특별 일부가 아내 높고 피고적인 승관위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법부 장악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현재 전체주의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당제 형식을 취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여당은 거의 일당 지배체제 사항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1야당은 스스로 경선 조작의 주인공 내지 공범으로 전략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정 역사상 야당다운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일당 체제와 비슷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삼스럽게 이화제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의 전망이 정확하게 말아 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엄혹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중함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전체주의의 완성단계의 끝자락이다. 이런 내용의 최원목 교수의 그런 경고사인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에서 실행되리라고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실상 지금 돌아가는 것이 검찰과 대법원이 이렇게 모두께 살아있는 권력의 그런 수화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